내 밑에 있는 년은 박취공룡 년이야 어...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같은 년 내 위에는 호모에렉투스 년이고 뭐? 나 차은우 닮았다는 얘기가 많이 듣는데? 아 근데 미안하지만 너네 고백은 내가 받아줄 생각이 없어 진짜 미안해 아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들 안녕 반가워요 반말방이니까 편하게 이따가 안녕 아잇 어 어 너 감사한데 아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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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렇게 쪽지라 아 아 방 잠가나야 될거지 그래그래 방을 좀 잠가라 방장아 어? 어 너 왜 시비 걸라고? 놈이 아니 애들 왜 이래 얘네 나을이 너 못대고 언니한테 뭐라 그래? 아니 방장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오디오 겹치게 너네 왜 자꾸 껴들어 너 맞고 싶어? 너 우리 언니한테 왜 그래? 시비야 응 그래 방 좀 잠가라 막 이러고 어 잠가왔어 잠가왔어 너 명령질 왜 하네 시비야 나한테 명령질이야 시비야 뭐 너 지금 나한테 시비 건 거야? 어 너 뺨 따고 맞을래? 오늘 말이 고아야 가는 말도 곱지 않겠니? 그치 오늘 말이 고아야 가는 말도 곱지 네 얘기는 너네가 먼저 말 같이 했잖아 느껴졌는 걸 어떡해? 뭐라고? 나는 오전말이 곱게 안 느껴졌어 난 너한테 말 건 적이 없어 아니 우리 언니한테 하는 말이 곱지 않았다고 내가 그건 내가 네 언니한테 한 얘기지 네한테 한 얘기가 아니잖아 이 돌대가리 같은 녀아 아 왜 그래? 욕하지 말고 광장아 지금 말하는 애초에 내가 너한테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저 새끼가 지 혼자 와서 급발진해갖고 나한테 왔어 그러면 그게 누구 잘못이니? 네 잘못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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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꾸까까? 논리가 안 통해 근데 멍청한 새끼들한테는 원래 논리가 안 통하는 법이지 논리 따지고 있네 그 밑에 있는 애 왜 자꾸 너 내 밑에 있는 애 너 왜 자꾸 아까부터 자꾸 코살이 나? 너 우리 언니? 너 이 대화에 끼고 싶어서 그러니? 어 왜 자꾸 우리 언니? 허리띠 풀기야 우리 언니들한테 뭐라 그러지 좀 봐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일대일로 얘기하니까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옆에 자꾸 그 추임새만 넣어 초대 좀 해봐? 부부절라가 초대 좀 해보래 개병XX이네 나도 네 거 소리 끌까? 네 허리띠야? 뭐라? 야 너 방송 안 해? 어? 아냐아냐아냐 응 방송할 수도 있지 너는 근데 뭘 믿고 그렇게 지랄이야? 너 뭐 믿는 게 없이 너 그냥 너가 나한테 애초에 처음부터 지랄하는 거 아니야? 나는 12충까진 딱 내가 솔직히 받아들일 수 있어 난 12충까진 내가 딱 진짜로 어 그 수렴할 수가 있어 12충도 그냥 막 근데 맨 밑에 있는 허리띠 풀기 끝 난 저렇게 맞아 다들 목소리도 개 엿 같고 아 목소리 성격도 개병XX에다가 말투도 XX에다가 그만해 그만해 너도 뭐 같아 나는 저런 저런 호모 에렉투스 같은 새끼들이 그만해 난 저런 호모 에렉투스 같은 새끼야 나한테 시비 거니까 빡치잖아 왜 자기씨가 허비하면서 부지런히 야야 문유진 너도 생각을 해봐 너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니 나는 누구 편안한 게 아니야 그냥 그만하라고 제재를 하는 건데 왜 팔을 안으로 굽는다 얘기를 해 아니 허리띠 풀기 끝 쟤는 그냥 느닷없이 급발진하잖아 나한테 그만하라고 했잖아 언니한테도 뭔 박취공룡도 아니고 그래 아니 우리 의미하는 사람 쪽지 아예 차단하는 것도 있어?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말 들어봐 나가기 설정 있잖아 누른 다음에 메세지를 항상 받지 않음을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 고마워 알렉투스 고마워 그래 그래 너 착하구나 생각보다 나 착하지 너네 같이 너네 같이 더럽혀진 애들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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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러는 거야 아니 너만 공개하다고 생각하지 마 아니 아니 방장 빼고 아니 방장 빼고 내 위아래로 얘기하는 거야 야 공개하다고 생각하지 마 너도 똑같아 맞아 너도 똑같아 내 밑에 있는 년은 박취공룡 년이야 응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같은 년 내 위에는 호모에렉투스 년이고 나 코코카카 여자 소개 좀 시켜주려고 왔어 코트님 얘 어때요? 둘이 좀 잘 좀 해봐요 아니 누구 소개시켜준다고요? 저기 저기 히야이냐 히야이냐 안산 사는 23살 아니 근데 갑자기 나한테 왜 소개시켜줘 아니 님 팬이래요 안녕하십시오 몇 살이세요? 몇 살이세요? 아니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몇 살이세요? 23살이요 23살이요 23살이요? 네네 남자긴 남자구나 근데 무슨 뭐 부벤가? 말할 때 왜 저렇게 스무째짱짱이 형이 일어나지 아니 뭐 박쳐 개XXX 너는 개짐승 년아 아까부터 자꾸 내가 뭐 말만 하면 자꾸 따라 들어 너나 좋아해? 아니 왜 팬이라는 사람한테 아니 너나 좋아하냐고 자 히야이냐 몇 살이라고요? 23살? 네 23살이요 아니 근데 뭐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다가온 이유가 뭐죠? 저를 소유하고 싶으세요? 저를 원하세요? 아니 그냥 말 한번 해도 저를 갖고 싶으신 거예요? 아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괜찮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대신 갖고 싶진 않아요 갖고 싶진 않아요? 인천남이 그런거죠 오늘도 한 명 걸렸네 이게 존짜남의 삶이야 얘들아 존짜남이라고도 잘생겼어 나? 나 차은우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주실래? 그것도 아닌 거 같은데 차은우랑 강동원 아니 차은우랑 강동원 섞었다는 얘기 많이 들어 아니 내가 링크 줄게 내 사진 링크 링크를 줄 테니까 어 링크 줘봐 어 보여? 너무 잘생겼다 아 너무 잘생겼어 회색 니트 입은 거 보여? 너무 예뻐 이게 차은우 닮았다고? 어 어때? 이거 차은우 닮았다고 너가? 응 맞잖아 느낌 나잖아 그치? 아니 안 나 안 나 느낌 안 나 아니 눈도 쌍꺼풀 입고 어? 약간 저때는 좀 강동원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거 지금 이거 안걷기고 툭툭 땡게? 응 이게 강동원 소리라고? 응 응 응 응 응 나는 저 상태에서 이대 앞에 지나가잖아? 응 그럼 진짜 나 집에 못 가 그날 그래 어디야 가 어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니지 사람들이 돌멩이다듬어 진짜야 아니 집에 못 가는 게 왜 못 가는 거야? 이유나 들어보자 여자들이 말 거니까 여자들이 말 거니까 어 말 걸어 환장하게 말 걸어 아니 자꾸 막 붙잡아 어 아 경찰 아저씨 아니야? 경찰 아저씨 집에 가기 너무 힘들어 코코까까 아 나 궁금한 거 있어 너 혹시 이제 일어나서 응 이제 고개만 밑으로 보면은 배가 먼저 보여 발이 보여? 응 나는 자고 일어나서 바로 딱 고개 숙여서 보잖아? 제 3의 자리가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이제 롯데타워가 서 있어 아니 그러면은 야 너 홍보를 안 한다고 그래 아니 그러면은 롯데타워가 보인다고 미안해 아니 롯데타워가 보인다고 어 아 너 다리 사이에 롯데타워가 있다고? 아니 롯데타워가 우뚝 서 있어 아니 창 밖으로 창 밖으로 우리 집이 저기 그쪽이 아아 집 구조가 뷰가 뷰가? 어어 아 그럼 너 몸에서 발이 보이냐고 배가 보이냐고 아 맞아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 왜 다른 소리를 해 응 나 몸 배 너 배 보이지? 배 안 보이지 그러면? 그럼 가슴이 먼저 보여? 아니 아니 근데 근데 그거는 너도 그렇잖아 12충아 너도 너도 아래 내려다보면 너는 발등이랑 다 보이잖아 원래 여자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어 여자는 가슴이 보이지 그래야지 근데 12충은 안 보이잖아 너도 안 보이잖아 아니 보인다니까 안 보이잖아 내 가슴 커 야 니가 내 가슴 봤어? 보여줄까? 아 아 아 쟤 조금 약간 쟤 좀 이상하다 쟤 좀 이상하다 12충 쟤는 쟤 보통 저런 성격이 남자한테 사랑 못 받으면 저렇게 되거든 훔치고 있어 남친구랑 지금 한 1년 넘게 학교 있을걸 서울역 노숙자랑 사귀어? 왜 그래 저 노숙자 비하원은 모르는 거야? 서울역 노숙자랑 사귀냐고 물어본 게 왜 무슨 그 비하원이야? 니네 인식이 잘못된 거 아니야? 나 노숙자분들 진짜 존경하는데 잘해버리네 나 노숙자분들 존경하는데 알겠어 코코까까 얘들아 잠깐만 나 다이어트 약 좀 먹을게 랄프야 형 약 좀 챙겨줘라 다이어트 약 뭐가 좋아? 나 일단 식욕억제랑 지방 분해하는 거 그 약을 먹어야 돼 근데 남자가 아 잠깐만 남자가 먹는 거랑 여자가 먹는 다이어트 약이랑 다른가?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뒤질래? 아 그럼 물어볼 수 있지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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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너 다이어트 약은 나도 먹고 싶다 BJ들 광고하는 거 유튜브에서 그거 준다? BJ들 광고하는 다이어트 약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얘들아 아 진짜? 그거 얼마 전에 사귀라고 밝혀졌다잉 그럼 뭐 사야 되는데 네가 추천 좀 해줘 봐 그냥 나가서 뛰어 어 나 키 153인데 남자가 생각하는 몸무게가 153에 몇 킬로가 적당하네 그렇게 키가 153이야 너? 응 요정이야? 무슨 뭐 틴커벨이야? 아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와주셨다고 아 진짜 아담하네 아니 언니 내가 생각했을 땐 그냥 153이면 한 50에서 55 사이? 너무 될 것 같은데 너무 말라고 50나 55 사이? 뭔 소리야 키가 153인데 50에서 55는 뭔 개소리야 그건 네 기준이지 아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잖아 왜 자꾸 이렇게 안 내려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언니한테 말해주는 거에요 넌 남자가 아니잖아 넌 남자가 아니잖아 남자가 봤을 때가 진짜 중요한 거지 아니 근데 왜 자꾸 왜 자기 주장만 펼쳐 아니 남자가 본 게 맞는 거지 또 물타기 시작하네 또 둘이서 2대1로 물타기 시작하네 또 둘이서 한상의 콤비 시작됐네 또 서경석, 이윤석 콤비 시작됐네 181에 125.75kg 이거 누구 몸무게야? 저 인천 나흘리 아 죄송해요 나는 나는 몸무게 공개한 적 없는데 쟤 왜 저래? 밤이라는데 왜 또 과학시 전하지? 또 과학시간인가? 또 적자 시간인가? 또 질투가 시작되버렸네 과학시간인가 나는 여자의 질투들은 이해하거든 근데 남자의 질투는 정말 역겹다고 생각해 소녀들이랑 대화 잘 이어가고 있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갖고 자기 주목 못 받으니까 또 껴드네 너 지금 방송 봤거든? 어 어 어 방송이 있어? 어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거 같은데 이거 뭐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데? 이거 아프리카티비 아프리카티비? 아프리카티비? 헐 왜 아프리카티비하는데 헐 그래? 아니 나는 아프리카티비 너도 너 일하는 곳 얘기했는데 저 어디서 일해요 했는데 헐 이러면 기분 좋아? 아니 아프리카티비가 애초에 사람들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그런 너의 성향이 나온다니까? 너는 왜 그래? 남들에게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고치라고 아프리카티비 그만해 진짜 아니 둘이 뭐 전생에 뭐 있어? 근데 고등학생님 지금 19살이면 몇 년생이니? 02말띠 02년생이야? 02년생 왜? 야 진짜 세상 좋아졌네 너는 어라울드할 때 뭐 했는데? 나와라? 이런 씨 매일 하니롤드컵 때 태어난 애랑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세상 많이 좋아졌네 아니 나와라 나와라 내가 그 나이 땐 나 땐 말이여 2002년도 때 하니롤드컵이 싸갖고 붉은 악마 티셔츠 입고 밖에 나가갖고 어? 나 때는 시작됐네 아 꼰대 꼰대 나와라 근데 너 토끼띠야? 어? 토끼띠 토끼띠? 어 나 토끼띠야 나돈데 어 너랑 너랑 그러면은 그 12살 차이 띠동갑이네 그러게 띠동갑은 사실 그 궁합도 안본다 그랬는데 너는 일단 탈락이야 왜냐면 아니 너는 싫어 아니 너는 왜냐면 아 예 들어봐 너는 서류면접에서 야 너가 혼대가려고 하지마 내 의견도 들어봐야지 너가 뭔데 잘 때려 내밀어 아 그 그 넌 일단 서류면접에서 탈락이야 왜냐면 너는 키가 나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어 넌 좀 그래 그리고 방금 나 마이크 내린거는 니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는 표현으로 알게 아니 누가 누가 점쳐달라 그런것도 아니고 너 혼자서 왜 그래 자꾸 왜 그러냐고 내가 왜 그러냐고 내가 왜 그러냐고 내가 왜 그러냐고 난 만인의 연인이니까 코코 까까 탈락시켜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야 나도 너 싫어 얘들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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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랑 이성적으로 여쭐 순 없을거 같아 얼굴 좀 봐봐 미안해 슬림하세 미안해 어이없네 진짜 고맨 그래 아무튼간에 그 저기 우리 귀염둥이 그 소녀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내가 좀 10년 정도 젊어진 느낌이었어 너네랑 얘기하면서 아 근데 미안하지만 너네 그 고백은 내가 받아줄 생각이 없어 진짜 미안해 아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짜 내가 남자로서 뭔가 너네한테 이렇게 보이고 싶은 모습이 없어 아 수고해 원래 저렇게 막 내리면서 까지 뭐라고 하는 이유가 진짜 그러니까 강한 부정은 뭐다? 강한 긍정이다 눈도 쌍커풀이 있고 약간 저때는 좀 강동원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거 지금 이거 안고 올게 이거 똑같단게? 응 이게 강동원 소리라고? 응 나는 저 상태에서 이대 앞에 지나가잖아 응 그럼 진짜 나 집에 못 가 그날 그래 인디아 가세요 와 진짜 진짜